다 제자리를 찾아가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근데 네가 없네. 이제 환상으로도 안 보이고. 씩씩하게 살 거야. 어디선가 네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또 꺼 아니야.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어떻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오늘 여기. 참 이상해. 김다은이랑 보내지가 고작 한 계절인데. 왜 이렇게 다 텅 비워버린 것 같지? 씩씩하게 살 거야. 그럴 건데. 가끔씩만 너 생각하면서 울게. 기다림 끝에 거운 비가 소리 없이 눈물 글썽이며 나를 적시운다. 계절 끝에 뭉쳐있네. 너와 나의 시간들이. 너와 나의 시간들이. 이현서 정신 차려. 이현서 정신 차려. 김다은. 김다은 나와라. 이현서 정신 차려. 이현서 정신 차려. 이현서 정신 차려. 이현서 정신 차려. 친절하게겠습니다. éri 선거 Cal. 이현서 정신 차려. сожалению, 신 Tuo는 광고 experienced It's all right, it's all right 누군가 네 옆에 있으니 내가 울고 있을 때도 홀로 외로울 때도 나의 곁에 있었지 내가 보여? 어떻게 해줄 수가 있지? 옳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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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제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인간을 관찰하는 일은 참으로 흥롭습니다 영겁의 시간이 막막한 흑백이라면 인간은 부서질 듯 찬란하게 색색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인간은 죽어 사라지고 천사는 영원히 부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우주의 섭리겠죠 그 섭리 안에서 기적처럼 내린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서질 듯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인간은 실패 인간은 인간이 인간이 인간이